탄력봉을 막 비쳤다 오니 창문도 안 닫고 갔어 왜 그러세요 은혜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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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진짜 잘하더라 오니 공감 오니 오니 공감 약 4km 은행 응 뗩구정말 약 3m 예에에에에에에 다시 오는 저기 가게 오오오 깜빡이를 빨리 꺼주세요. 헷갈린단 말이예요. 어? 여기 아니었어? 여기 아니었어? 제가 오늘은 여기 초행길이라 긴장. 사당 이수? 거기에 간단 말이야? 왜 거기로 가지? 설마 유료도로 찍은 거 아니야? 아 이런. 오 무서워. 어쩐지. 왜 멈춰있지? 왜죠? 동작대교. 아 이 항당도 보이면 참 좋을텐데. 여기가 이렇게 안 막힌단 말이야? 여기. 좋잖아. 약 400m. 중앙에 담요. 아무튼 저는. 10시 반에 담요. 10시 반에. 퇴근을 하고. 오니. 7시 반에 담요. 10시 반 전. 오늘 타임. 과속에 걸린 거 같아요. 10시 반에 담요. 여의로. 전화를 하면서. 티맵 유선 연결을 하면. 소리가 안나서 그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던거에요 망했어 이거 미리 우편으로 안날라오는 방법 없을까? 한강을 또 건너나요? 미쳤다 미쳤다 여기서 빠져야 된다고 으악 싫어 저것도 맞을 뻔했네 그리고 좌회전 왜이렇게 빨리 왔지? 왜이렇게 빨리 왔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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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는거야 무서워 헐 사고났다 완전 큰 트럭이랑 완전 큰 트럭이랑 까만색 수금차랑 사고났어요 안 다쳤나봐요 그래도 제가 저 뽕 뽕 뽕 탄력뽕을 막 그냥 제껴버리네 미쳤다 서울 헬게이트네 탄력뽕 치고 간차 여기까지밖에 못한쥬 이제 뭐하는데? 어 뭐지? 뭐하는데? 위에 무너지는거 아니야? 왜 위해를 무서워 또 신호 걸렸어 꼭 집 앞에 다 와서 이렇게 막히는 걸까 저는 너무 막혀가지고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